네 안녕하세요 악어 유튜브 시청자분들 드디어 악어 유튜브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날이 왔네요 우리 항상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자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4억 조회수가 곧 있으면 돌파하려 합니다 4억 조회수가 돌파하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 방송 무한 컨텐츠 개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90만 명 구독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다음에 뵈요 으허허